한국국토정보공사 본 방송은 어떤 방송일까요? 맥락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맘 들어가는 거죠 1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반성회와 오늘의 일본 트렌드 문화 등을 살펴보는 이상한 기사를 가져와서 등을 살펴보는 니 뽕이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반성회 무슨 내용들이 와갖고 왜 귀찮게 구니? 뭐라고 떠들디? 오늘은 특히 반성회 내용이 많은데요 이분은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아부나인 이용구 시즌1부터 듣고 있는 대구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부끄러워? 왜 익명으로? 어차피 닉도 써봤자 아무도 모를텐데 그러게요 메일로 보내신 분인데 방송을 듣다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2년 전에 일본의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기숙사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 옆에 있던 토리키라는 체인식 술집은 기숙사에 살던 유학생들의 아지트였습니다 거기에 종업원들은 다들 명찰을 달고 있는데요 한 여자의 명찰에는 가운데 중자와 날출자 이렇게 두 글자가 적혀있더군요 교환학생을 가게 된 것도 AV로 갈고 닦은 일본어 실력을 토대로 한 것이라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표지들에 대문짝만하게 찍혀있던 두 글자와 계속해서 머릿속에 겹쳐지기만 하였습니다 혹시 그 명찰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말 성이나 이름인지 물어본다면 신뢰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시즌2를 듣던 중 예전 생각이 떠올라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뭐 그냥 성이죠 그렇죠 성 이름이에요 가운데 중자에 날출자 낙하데라고 대충 읽죠 예전에 일본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도 낙하데 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낙하데 겐타로도 있고 많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막녀를 불문하고 낙하데라는 게 꽤 있습니다 출판사도 있고 성을 그렇게 쓰는데 아마도 av를 좀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인이 한글을 초보로 배워 그리고 한국의 에로 영화로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야 그래갖고 한국에 관광을 왔어 영화로 포스터를 보니까 출연 안성규 저도 그 성격했어요 그래서 우와 저 사람 이름은 대단하군요 이런 내용이야 지금 그냥 사람 이름이야 가운데 중자에 날출자일 뿐이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낙가다시라고 했던 건 여기 맨 뒤에 가운데 중자에 날출자 그 뒤에 히라가나 시자가 붙죠 낙가다시라고 읽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마선이 말씀대로 명찰에 안성기라든지 성기라고 붙어 있다고 그거를 그 사람이 정말 성기인 줄 착각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일본어 사람의 이름인지 무슨 뜻인지가 궁금하다기보다는 당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기를 그러니까요 권합니다 자 다음 내용 이거 읽지 뭐 우리 지난주에 휴학은 답장을 보내주셨네요 무슨 일본 인터뷰 무슨 내용이냐고 했더니 보내주세요 저는 파라노이드 왜? 아니야 영어라서 약간 뭔가 당한 것 같아서 파라노이드라는 한국의 유일한 락 메탈 잡지 수석 기자 기자셨군요 파라노이드라는 잡지가 있나봐 그러게요 일본의 락 메탈 뮤지션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니까 마사오님의 실망하는 눈빛이 선합니다 그렇죠 일단 80년대 일본 전설의 여성 메탈밴드 쇼야 와 인터뷰 했었고 마사오님이 좋아할 뮤지션이라면 최근 열렬히 활동 중인 가차릭 스피인 신티아 모르겠어요 마사오님 시연은 아닐 듯 하지만 어쨌든 뮤직비디오 링크도 첨부합니다 그 외에 남자 메탈 락 뮤지션 기재라는 메탈밴드의 기타리스트 등등등도 인터뷰 많이 했지만 그쪽은 관심이 없을 듯하여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도 일본 뮤지션들이랑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방송에 한번 나오셔서 뮤지션들이랑 같이 나와서 얘기해보는 그런 코너도 있으면 재밌겠네요 뮤지션을 왜 부르는데? 아 그래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건가요? 뮤지션을 불러서 뭘 할 건데? 그냥 일본 분이시니까 일본의 뭐 우리가 전체적인 일본 문화나 그런 걸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뮤지션이 비키니를 입는다면 고려해보겠으나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단지 라디오 게시판을 통해서 빈요빈요님 너 왜지? 왜 이런 정감이가니? 정감이가요? 알고 막 빈요기가 의사분이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좋겠네 뭐 좋을 거? 그러게요 왜 좋아하죠? 안녕하세요 마선인 죽돌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되어 알려드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아 형!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청자들 의견을 소개해 주잖아 보면 저번에 보니까 형 외계인 목소리랑 그런 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우리가 꼭 청자 의견들을 꼭 그냥 제대로 읽을 필요는 없잖아 그 사람 목소리를 읽어도 되잖아 그 사람 목소리를 모르지만 망쳐놓자고? 망치자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AV를 보기 위해 다음판 플레이어를 사용하느라 생각됩니다 얘는 무슨 걱정의 스머프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니까 청자분들도 우리가 그냥 의견을 읽어주기만 하면 재미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부나이니 온 건데 청자들 의견을 일단 가보지 이거는 이렇게 가보자 얘는 이제 비뇨비뇨님은 비뇨비뇨 느낌으로 읽어줘 아 각 아이디 비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세상에 불평 불만이 많은 목소리를 했는데 비뇨비뇨 그러니까 각 아이디에 맞는 느낌으로 읽어주자고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딴지라디오의 게시판에 비뇨비뇨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현님 죽도리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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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많은 시간 생각도 알려드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미끄덩 미끄덩 많은 분들이 AV를 보기 위해 다음판 플레이어를 사용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저 또한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판 플레이어 생방송 보기를 누르면 방송 리스트 중에 채널 W 시청이 가능한데요 미끄덩 미끄덩 채널 W는 IPTV에서 무료로 시청 잠깐만 채널 W 광고야? 그러게 채널 W 잠깐만 채널 W는 IPTV에서 무료로 시청도 가능하지만 유료로 보셔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예능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지루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송된 지 좀 지난 것들 위주라서 최신 유행의 내용은 없는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을 보면서 일본어를 익히기엔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채널 W 집어입니다 비뇨 비뇨가 내가 500원 건다 500원 걸어요? 장사 안 된다고 여기까지 와서 광고는 아니요 채널 W 요즘에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이쪽에서 프로 코너 하나를 맡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마무리는 하죠 개인적인 생각 한 가장 덧붙인다면 미끄덕 미끄덕 방송의 인트로에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마사원 님이 말대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AV를 보는 게 왜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의 본능에 의해 보고 싶어서 보는 건데 말이지요 이게 마사원 님이 생각하시는 비뇨 비뇨의 느낌이군요 이미죠 방송 들으시다가 비뇨 비뇨 님이 좀 열받아서 전화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의견이 두 가지인데 AV를 보기 위해서 다음파 플레이어를 많이들 이용하는데 그중에 생방송 보기를 누르면 방송 리스트에 채널 W 시청이 가능하다 앞에 내용은 그냥 채널 W 광고 그러니까 일본어 익히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니까 많이들 보자 이런 의견을 빙자한 광고를 했고 그 다음에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라는 건 바꿔야지 옳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바꿨네요 그러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채널 W에서 저희한테 광고를 하나 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줘 좋겠습니다 또 상성이 맞을 것 같아요 또 채널 W에서 나오는 드라마도 소개하고 그렇죠 자 다음 의견은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은 순수하지라는 분이 보내셨네요 정말 순수하게 읽어봐요 네 이번 회를 듣고 생각난 것입니다만 읽어도 되는 신문사와 이 신문사는 읽지 마 이걸 조금 자세하게 구별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일본어 공부 차원에서 신문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닉이 순수하지잖아 내가 볼 때는 어떤 강박의 시단 강박증 환자들 있잖아 내가 좀 연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순수 순수가 표현하기 힘들지 네 그러게요 아 이거는 그러게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순수하니까 죽도리가 지금 순수하지라는 느낌을 살리려고 저는 그러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걸 순수보다는 강박증 환자가 그래요 그래요? 근데 진짜 순수를 표현하기 어렵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순수를 표현하려면 평소 네 말투대로 하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너는 되게 순수하잖아 아 그리고 왜 갑자기 왜 아니 아니 그냥 읽는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남자들이 말도 막 더럽게 하고 은어나 속어 더러운 말들을 막 써주잖아요 우리 죽도리는 말도 단어 선택도 굉장히 올바르고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형 오늘은 성매매가 하고 싶어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통 보면은 무슨 씨로 무슨 달란한 데 가자는 둥 무슨 떡 치러 가자 이런 더러운 표현들을 쓰잖아 근데 고독적이고 교과서적으로 그냥 성매매가 하고 싶어 내가 언제 성매매 하러 갈래? 말 하나를 써도 이렇게 순수하고 올바르게 쓰면 죽도리 진짜 요즘에 그런 농담 하면은 진짠 줄 알어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막 회사에 전화 오고 그러는데 진짜잖아 너 진짜야 말도 안 돼 안 가거든 그런데 야 근데 세상이 어쩌고 야 지씨 넌 왜 이렇게 웃냐 야 되게 웃긴 게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거야 예전에 그냥 그냥 뭐 성매매 한다 그러면 아 그럼 막 농담 하지 막 이러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정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 합니다 저는 성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거 예전에는 왜 마사원님이 예전에 하던 저 놀리는 것 중에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죽도리는 술에 약을 탄다 이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가방에 주사기가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참고로 저는 술도 안 먹고요 주사도 맞아는 맞지만 뭐 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분위기가 아 그런 걸로 정말 회사에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너는 술에 약을 타느냐 그리고 어떻게 너는 주사를 놓느냐 그렇게 더럽게 아니죠 그런데 무슨 그 엄숙주의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 그걸 농담으로 소비한다 그래서 그걸 가볍게 소비한다 이 꼴 그거는 별 문제의식이 없다 뭐 권장한다 심지어는 그렇게 점점 자가 발전해서 얘는 그러고 다니네까지로 논리가 발전하잖아 아니 그리고 저는 성격상 아니 그 전제는 하면 너무라도 명백하게 하면 안 되는 짓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전제로 깔고 그것이 농담의 소재가 되는 건데 역으로 가볍게 소비하니까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까 얘는 그러고 다니네 이렇게 논리가 점점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참고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긴데 저는 사실 그런 성격상 마사원님도 저를 자주 놀리시고 주위에 놀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친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절 말도 안 하고 그냥 반응도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그게 진짜처럼 돼버리고 어느 날은 또 위킹가? 거기를 가보니까 그런 게 막 적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약을 탄다느니 김창규는 그러고 살았다 무슨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김창규 기자는 저식 그다느니 고자라느니 아니거든요 저는 고자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놀리려고 막 던졌던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지시가 너무 좋아요 기분이 나쁘다 진지하게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알겠죠 우리와 오래 했던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떠들었던 그런 개드립들 중에 90%는 뻥이잖아요 10%는 진짜입니까? 10%는 뭐야? 그런 말 하면 또 10%에서 막 찾는단 말이야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저는 성매매가 하고 싶어요 우와 말도 안 돼 바른 말 위험해 그런 거 올바른 말을 쓴다는 얘기 위험해 완전 위험해 그거는 진짜 그래서 순수하지라는 표현은 그냥 평상시대로 네 말 톤으로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것만 또 잘라가지고 아 나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적길래 알았어 97%가 뻥입니다 우와 진짜 네 아 네 근데 이 의견은 굉장히 좋다 네 한번 특집을 마련할게요 저도 이건 한번 하고 싶네요 이 딴질보에 있으니까 일본에도 신문사도 많고 일본 근대의 역사가 이제 신문이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재밌는 역사도 많고 이거는 한번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특집을 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의 언론사 언론사 회사의 사자가 아니라 역사할 때 사자 언론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깊이 있게 모릅니다만 이건 알아요 조중동 같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문화일보 이런 왜곡이라든지 조작질 자신의 주장을 밀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념을 주창하기 위해서 논조가 그렇게 보수적인 건 할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논조를 옳다고 우기기 위해서 왜곡을 하면 일본에서는 그냥 날라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상깨인 그런 사례도 떠오르긴 하는데 상깨인도 있지만 상깨인도 정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 조선이나 동아 무슨 문화처럼 기괴하게 그렇게 마구 조작질을 하지는 않아요 왜곡질을 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본에서는 많은 언론사와 많은 잡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소개되는 것만 보면 황색 언론도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메이저 언론이라든지 일본인들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그런 테두리의 기준의 신문과 균형 잡힌 그 다음 정말 황색 언론과 그런 걸로 나중에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읽어도 되는 신문사와 이 신문사는 읽지 마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도 물음표를 다 썼는데 그냥 멀쩡한 언론과 언론이라고 이름 붙이지 못할 것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이거는 성향 정도로 해서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짓거리 전문 풀짓거리 전문이라는 분이네요 풀짓이야 이게 발음이 풀이야 너 이런 것도 알아? 근데 왜 여기 있냐? 너 서울대 나왔냐? 뭔? 구태의연함 풀짓거리 전문님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호요요님을 이용하는 마사오는 반성하라 풀짓거리 전문께서 에피소드 2 16분경 우리의 호요요님이 친구가 망가 분류 중에 낙가다시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시전 피토하는 마사오와 쩔쩔매는 죽도록 전형적인 대본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그러게요 진짜로 제가 그랬을 테니까 우리 대본 이런 거 없어요 아세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회의 중에 호요요가 이 방송 직전에 회의 중에 호요요가 그걸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그러면 방송 중에 이 질문을 하자고 해서 호요요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린트물이랑 오늘 할 거 뭐야 이러고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툭 던지길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지 않고 여기서 질문하지 말고 방송에서 질문을 해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요요가 친구가 망가 분류 중에 낙가다시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시전을 했고 저는 깨악 그랬고 죽도록은 쩔쩔 맸다 전형적인 대본이다 이렇게 느껴졌답니다 역시 우리의 호요요님은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는 신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권을 했다 그렇네요 상사들이 강권하니까 직장 상사가 강권하니까 정말 싫은데도 그런 억지 질문을 자기 캐릭터화했다 그런 얘기네요 출연진의 어설픈 연출을 위한 부탁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 마성은 우리의 호요요님을 이용하지 말라 이상 호요요 악성 지지자 펄입니다 펄 맞네요 펄큐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제가 호요요에 대해서 더 많은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번에 환상을 깨긴 싫네요 나는 이놈의 청취자들이 이놈의 청취자야? 나는 우리 이놈의 청취자들이 참 기가 막힌 게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라 그러면 꼭 반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호요요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과장하지도 않고 그렇죠 윤색하지도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믿는 날 것 그대로 호요요 어머님께 보여드리자 이런 취지로 호요요 혼전 코너가 있잖아요 호요요 어머님 혼전 코너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얘에 대한 호요요에 대한 환상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반대급부로 지금 호요요가 이제 지금 호요요가 이제 봉계방에서도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코너를 하나 또 새로 맡았는데 점점 더 이제 호요요를 지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봉계방에서는 무슨 패약질을 해? 안 해? 그래요? 호요요가 왠지 좀 막 여리고 착한 이미지로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형이죠 밤톨아빠 음 하이칼라 밤톨아빠 하이칼라 둘 중에 하나만 쓰시는 게 될 것 같은데 아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요? 네 저희 COC라고 저희 딴지그룹 클랜 게임을 같이 하는데 거기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 니기 밤톨아빠 하이칼라요? 거기서는 하이칼라를 쓰십니다 제목은 일본어 전용으로는 총치자 형 밤톨아빠를 어떻게 표현해요? 밤톨아빠? 네 그냥 나는 직관적이야 그냥 딱 느낌 그대로야 안녕하세요 밤톨아빠입니다 형 나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이 제안을 형한테 한 게 형 안에 있던 뭔가를 깨어나게 만든 것 같아 밤톨아빠 딱 들으면 딱 떠오르지 않나 이런 게? 형 이게 반성이가 재밌어지고 있어 이렇게 춤까지 추면서 죽돌림 약부자어투는 참 잘 지내요 한국어에서 싫다 싫지 않다 표현 알려주셨는데 좋다 좋지 않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이런 표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밤톨아빠였습니다 밤톨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게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싫다 싫지 않다 싫지 않다? 그냥 싫다만 했잖아 기라이다 하고 이하다 근데 뭐 좋지도 싫지도 않다 보통 뭐 좋다 뭐 직역으로 하면 이런데요 그걸 그냥 곧 나간 지 시간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아무튼 자 다음 그 다음은 아 비노루님입니다 우리 미노루님 그 읽으시는 거는 마소님 계속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나랑 같이 술 먹는 관계로 해서 아 얘 성대모사를 할까? 아 그래요? 미노루님? 되나? 네 민호루님 성대모사요? 네 일본에서도 걔가 요구를 쓰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압니다 뭔가 약간 이상하다 그 미묘한 느낌은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말투 목소리 톤도 그렇고 개그맨 박명수 씨하고 같이 하는 음악 하는 사람 있잖아 되게 귀여운 통통한 저도 미노루님 보고 그 생각했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목소리 톤도 그렇고 비슷해 둘이 미노루님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되게 야한 거 좋아하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엽고 되게 막 하여튼 그러니까 보통 예쁘게 생겼어요 영혼과 외모는 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영혼은 그렇게 발정난 그냥 읽자 일본에서도 개가 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압니다 한국만큼 널리 쓰이진 않지만 여러 작품들에서 발정난 매저키스트를 흔히 이누야로 이누야로 바카이누라고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건 욕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 띠앙스 욕은 아니지 좀 비하이긴 한데 개의 이외의 동물을 이용한 욕은 도로보네코 그렇죠 도둑고양이 일본의 점심 드라마 한국의 아침 드라마 같은 막장 치정물 며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빗대어 많이 쓰는 단어죠 그렇죠 이건 CF에도 많이 나오죠 도로보네코 도둑냥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미운 며느리한테 도둑냥 이런 뉘앙스예요 도둑고양이 도로보네코 사루 원숭이는 자위 중독자를 사루라고 부릅니다 원숭이에게 자위를 가르쳐줬더니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원숭이가 자위를 하는 동물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아니래요 저도 이제 이걸 예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너무 본능적인 예를 들어서 밥만 먹고 섹스만 한다던가 마성우님 젊을 때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섹스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섹스하고 화장실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겁니까 그럴 때 짐승남 그럴 때는 사루장 이렇게 놀려요 그런 이미지가 있긴 있습니다 원숭이잖아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고릴라온나 고릴라녀 사납고 힘이 센 여자를 고릴라 같다고 비하해서 부르는 이거 일단 생각나는 경우는 이 정도네요 주로 동물에 관계된 욕 같은 걸 그냥 민오로님이 소개해 주셨네요 원숭이가 실제로 자위를 이렇게 느꼈더니 맨날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짓만 하더라고요 죽었다 이게 뭐 동물실험 괴담처럼 네 이거는 진짜는 아닙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결과가 어때요 더 건강해졌어요 아니요 그냥 이런 말들이 사실이 아니다 우리의 왕이 됐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이라도 원숭이가 바보도 아닌데 얼마나 또 지능이 높은 동물입니까 자유 한번 가르쳐줬다고 계속 자유만 할 일은 없죠 나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는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 마사오님한테도 예를 들어서 야 누가 나한테 먹고 살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 최저성계비만 딱 주면 너 뭐하냐 하루 종일 밥 먹고 거짓만 하지 진짜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그게 의미잖아 좋게 살자는 거잖아 아 나 인생의 의미는 쾌감 아닐까 뭐하 그렇습니다 민오루님이 예전에도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보충 의견 재밌는 의견도 많이 주셨네요 다음 의견은 뭡니까 다음 의견은 파루쿠루님이 보내주셨네요 아 제가 이 의견을 보고 텔레그램에도 소개 했는데요 수능 전날 밤 긴장감 떨치고자 틀어놓고 잡니다 이게 무슨 노래 제목이에요 문제 없어 확실히 자기 스스로한테 던지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댓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날릴 때 실제로 수능 전날에 이분이 이거를 팟빵 게시반에 남기셨어요 아 우리 이분 잠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 우리가 업로드한 그 주 며칠 있다가 수능이 있다 예견된 스케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업로드 되고 하루나 이틀쯤에 수능을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 관련된 멘트를 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수능 잘 보세요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는 자 일어나세요 뭐야 그게 무슨 드립이든 수능에 관련된 뭔 소리든 수능 전날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원숭이까 사루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뭔가 관련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채부터 내다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업로드 된 당일이 아니면 미리 이런 달력을 보고 이런 일이 있겠군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조금 감동이었어요 수능 전날 밤에도 아부나잇 이용구를 틀어놓고 잔다고 하시니 이분은 미쳤구나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망했지 왜 엄청 우등생일 수 있잖아 수능 전날 밤 아부나잇 이용구를 틀어놓고 자는 게 우등생이라고 되게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되게 공부를 잘하니까 자기는 포기한 것 같은데 날로 먹지 말고 일 좀 하자 다음에 이렇게 스케줄 보고 수능 전날 업로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수능 관련 드립이 필요할 듯 멘트가 필요할 듯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맨날 이상한 것만 궁금해하지 말고 다음에 이거는 많은 분들이 남기신 의견인데요 시즌1은 재생도 다운로드도 되질 않네요 오잉 구동 목록엔 새로운 에피가 업로드 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로 드론이 없네요 팟빵으로 드론이 없네요 저만 시즌1을 듣지 못하는 건가요 동동 이라고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둥둥이구나 둥둥 시즌1은 재생도 다운로드도 안 된다 구동 목록엔 새로운 에피가 업로드 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없다 나만 시즌1은 듣지 못하는 건가 등등의 의견이 있다라고 등등을 써놨는데 저만 시즌1은 듣지 못하는 건가요 동동 이건 전혀 집중해서 읽지 않는 말이죠 독자들의 의견을 그냥 개 짖는 소리라고 겸하하는 거지 아니 귀엽게 남길 수도 있잖아 동동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글자도 작게 돼 있으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청취자들이 미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동동 아리아리 동동 이거는 지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은 지시야 이거 왜 그런지 얘기해드려 네 네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현재 시즌1의 방송들이 다운로드나 재생이 안 되는 문제는 저희가 음원을 올리는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 초창기에 사용한 형태의 다운로드 URL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딴째라디오 각 방송 담당 PD들이 다운로드 URL을 교체 중이고요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니까 다음 주 내에 모든 방송에 다운로드와 재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트위터 의견이네요 네 이게 트위터 의견은 해시태그 아브나인 이용고 한 거야 이거는 아마 내가 지금 지시야한테 물어봤잖아 그럼 이 트위터 의견은 해시태그 단 거야 되게 무성의하게 네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니고 되게 무성의하다 참고로 샵 아브나인 이용고나 아브나인 이용고라고 언급하시면 우리 호요일 PD가 검색해서 의견을 가져오니까요 그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분은 일본인인가 보네요 마쥬오 카즈히코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즈히코 무슨 내용이냐면은 변함없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저번에 일본 그라비아 아이돌 이야기는 이야기 한국어 부분은 엄청 발음이 좋았다 그래서 이거는 목소리가 비슷한 스텝이 했던 걸로 판명났다 되게 잘하신다 이런 좋은 의견 남겨주셨네요 참고로 여기서 카워라즈 카워라즈 쇼모나이 나이오데스나에서 쇼모나이는 칸사이 방면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이쪽 사람들이 쓰는 거죠 동경에서는 쇼가나이 라고 쓴다고 그냥 이왕 나온 김에 알아두시고 가면 좋겠네요 우리 오이 싫어 가로열고 가지는 좋아? 뭐? 아니야 그냥 오이 싫어야 실제로 오이를 싫어해서 그냥 오이 싫어야 실제로 가지를 좋아할 수 있잖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성우 목소리 상당히 좋았죠 실제로 그 친구는 성우를 준비하고 있어요 명 민영 민영인데 같다간어로 명 이라고 쓰신 분이 귀여운 이모티콘 옆에 달아나오셨네요 아부나이 니온고 진행자의 뻔뻔함에 빵 터졌다 내가? 누가 봐도 형 얘기지 누가 봐도 형 얘기지 와 진짜 뻔뻔하다 와 어이가 없다 아마도 누가 봐도 내 얘기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아마 그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무슨 음악하는 AKB48 얘기하다 오지상48 얘기하는데 형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아니 그건 뻔뻔함이 아니지 자연 당연한 거고 진행자의 뻔뻔함에 빵 터졌다 와 죽돌이 얘기인가봐요 이야 참 진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생각 저 결론 네 오 우리가 반성할 게 없네 이번 회에는 반성할 게 없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약간 농담처럼 그 마서님이 하면 재밌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뭘요 그 마서님이 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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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니 재밌을 것 같아서 왠지 청취자분들이 욕을 노리고 이상한 닉네임으로 막 아무 사연이나 보내줄 것 같아요 일본어에 전혀 관계없는 이 취지랑 달리 이상한 막 사연 그러니까 이놈의 청취자들이 꼭 그럴 우려를 가하네 왠지 이상한 사연들이 점점 더 많이 들을 것 같은 예감입니다 자 오늘의 한생각의 결론 반성할 게 없는 완벽한 방송이었다 네 항상 결론은 똑같네요 지난해에는 네 그렇고 우리 이번 본 코너죠 네 네 네 네 네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일본 혼자 SM 즐기다 작년에만 300명 사망 그렇죠 뭔 상단이야 이게 심각하잖아 네 사람이 몇백 명이 죽었지 아니 작년 한 해에만 300여 명이 죽었대요 아니 심각하긴 한데 한필 가져오는 뉴스가 되게 지금 요즘에 막 아베 총리 관련해서도 뉴스들 많은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네 기억은 가물가물해요 전 세계적으로 바지를 갈아입다가 죽는 사람이 매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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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4명 이상이 죽는다 골때리잖아요 뭐 바지 갈아입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꽤 많대요 그러니 SM플레이 새디즘 매주의즘 플레이를 혼자 즐기다가 작년 한 해에만 300여 명이 사망했다 정말 쇼킹한 기사죠 그러게요 11월 5일에 실제 일본에서 하는 TV 도쿄 방송에서 한 방송 중에서 가져온 뉴스네요 네 그게 뭐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음 그런 방송이에요 남들에게는 말하기 힘든 비화 이런 걸 다룬 방송입니다 좀 특이한 거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특이한 비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SM으로 자위를 하다가 사망을 하는데 주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SM을 하다가 그냥 틱틱 죽겠습니까 그렇게 잘 안 죽죠 근데 주로 어떻게 죽느냐 일단 손발을 묶고 그 상태에서 지가 자기 목을 쪼르다가 잘못해갖고 질식사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불이 났어 집이 전소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소방당국이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랑 부검도 하고 그랬더니 죽은 남성이 여성 속옷을 입고 촌농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됐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촌농을 떨어뜨리다가 불이 난 거지 근데 가스를 질식하든지 뭐 훑다든지 그래서 죽은 거지 저도 마서님이 이 뉴스를 가져와서 일본에서는 다른 뉴스가 있는 봤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 사례라고 해서 이렇게 일본 뉴스에서 나와 있어요 입안에 여성용 속옷을 넣고 그걸 또 접착테이프로 막은 다음에 손발을 묶어서 쾌락을 얻으려다가 그대로 질식사했다 가 있고 불에 탄 민가에서 여자 속옷을 착용하고 다 묶여진 상태에서 촛불 범벅이 된 자가 발견되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네요 와 참 안타깝죠 참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음이 나요 사람이 죽었다면서 아까 진작에 말했잖아요 형이 그러니까 왜 웃음이 나냐고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참 깝깝하고 애가 타고 속상한 부분은 혼자 즐겼다는 겁니다 아 그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둘이 혹은 여럿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없어 주의 없어 혼자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디스트는 가학증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남을 괴롭힌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메조이짐은 자학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상대가 없어 괴롭힐 상대 괴롭힘을 나에게 줄 상대가 없어 그러니까 안타깝게 자기 혼자 자기 손을 묶고 자기 혼자 펜트를 입에 넣다가 막혀 죽고 자기 몸에 촌농 떨어뜨리다가 불타 죽고 아이고 이분은 다깝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일본에 또 오래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이런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SM이나 이쪽에서도 가게가 되게 많은데 아마 돈이 없었나 그래서 아마 그 가게를 갔으면 누군가 때려주실 분이 계셨을 텐데 아마 월급 사정상 그런 때려주실 분을 찾는 게 힘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일본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런 주장이신데 그러니까 혼자다가 이렇게 된 거는 일본에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가게가 되게 많은데 그런 돈을 낼 처지가 안 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현재 경기 불황 실업 인구 증가 아니요 일본에서는 지금은 좀 좀 나아져서 예전처럼 호황은 아니지 호황은 아닌데 많이 나아졌어요 특히 여성 취업률도 높아졌고 그 결론이 뭐야 그래서 더 뭔가 얘들이 또라이다 아니 그러니까 더 뭔가 마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돈도 없었고 SM을 해야겠고 그렇죠 뭔가 말이 이상해지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저희 텔레그램 채널로 이 뉴스에 나온 사파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죽돌이랑 똑같이 생겼네 뭘 똑같이 생겨 나 여드름 없거든 안경만 안 끼면 여드름이 아니라 이거야 얼굴이 불구스럼 홍조를 띈 걸 표현한 거지 그렇구나 흑백으로 봐서 잘 몰랐네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촌농 자국이지 그러게요 수갑도 차고 있네요 팬티와 브라저를 입고 남성이 수갑도 어디서 구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다리에도 묶었네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었구나 마사오님은 어떻게 됩니까 취향이 저는 뭐 때리고 맞고 이런 취향은 없어요 아 그래요 왠지 근데 그거는 저한테 하시는 건 S 같은데 그것도 여러분 청취자분들하고 해보세요 안되라 그러죠 눈 가리게 이런 걸 굳이 없으면 어디 사거나 해야 될 텐데 그게 없으면 KTX감 주는데 커텐이죠 커텐 커텐 묶는 커텐 가운데를 이렇게 쫌 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눈 사이즈하고 대충 맞아요 방금 전에 형 지시 많아서 들었어 아 아 어 어 이랬어 뭐지 죽아 죽지 이런 거 꾸벅꾸벅 졸다가 이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동갑을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커텐 묶는 거 그거를 가지고 눈을 묶던가 그리고 주의하실 게 그 좀 무지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침대에 묶는답시고 빨랫줄이나 전선줄 심지어는 케이블 타이라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찍 묶는 거 있죠 한 번 이렇게 찌릿찌릿 하면 안 끊어지는 거 그렇죠 자르지 않으면 안 끊어지는 거 이런 걸 쓰면 그래요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진짜 풀기 힘들어서 실제로 그거를 좀 더 세게 해서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실제 범죄자를 묶내도 씁니다 범죄자 묶자는 지목에다가 그거 쫄랐다가 못 풀라고 죽어요 칠식할 거 아니야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넥타이를 이용하세요 실크 넥타이 같은 거 그런 걸로 묶어 그러면 이게 무슨 방송을 하는 거야 몰라 나도 케이블 타이라든가 무슨 빨랫줄이라든가 전깃줄같이 아니면 닭테이프라 그러지 닭테이프 초록테이프 아 예 그렇게 꽁꽁 묶이는 게 완전 결박당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묶였다 그 자체만 중요해요 얼마나 강하게 못 풀르게 결박해놨나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묶는 시늉만 해도 돼요 내가 힘 진짜로 확 쓰면 풀릴 정도로 실크 넥타이 부드럽게 묶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왜 이걸 진지하게 듣고 있지 묶어놓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 거기서 끄냐는 거야 그냥 한번 해봐 그걸 왜 가르쳐 이 방송에서 왜 가르쳐주냐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가 자 집에서 그냥 잠을 자 그냥 평상지대로 자 근데 모기가 날 물어 웽 그러면 짜증나지 아 저리가 이러고 잠 얼핏 깨고 이러고 짜증날 거 아니 상대방이 날 묶었어 그리고 눈을 가렸어 근데 모기가 웽웽하면 그 수치심 그 능욕감 뭐야 그게 그 오감이 촉감이나 이런 게 훨씬 도드라져서 모기한테 물리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더 감각이 세져요 그거를 모기가 아니라 혀로 대체해봐 앞에서 형 눈빛을 보고 듣고 있으니까 정말 경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네요 라고 우리 삼촌 왜 삼촌이 나한테 그런 얘기됐지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말만 하면 다 삼촌이라 왜 삼촌 얘기래 근데 어쨌든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그러니까요 참고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수갑을 쓰셨던데 수갑을 쓰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예전에 보면 왜 뉴스 같은 데서 수갑을 채워서 이거는 클립으로 풀기 쉽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 또 많은데 실제로 해보시면 요즘에는 경찰에서도 안에 있는 태역 같은 거를 3단 4단으로 해놓기 때문에 풀기가 진짜 힘들어요 또 수갑은 마사오님은 차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를 하면 점점 좋아들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채워봐서 알겠지만 무슨 채워봐서 알아 너는 그쪽이구나 아니야 채우는 쪽 제가 이걸 왜 아느냐면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다 예전에 경찰 분들이 나한테 장난친다고 그랬어요 취재기사 그러면 채우는 쪽입니까 채움 당하는 쪽입니까 저는 SM 취향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오해하잖아 해명할 기회를 줘 경찰분이 나한테 장난친다고 JYP 취향입니까 JYP는 뭡니까 SM 취향이 아니라는 말 소녀시대 아 이게 형 이건 아니다 진짜 오랜만에 아닌 거 안다 형 너무 텐션 올라갔다가 너무 형 약간 나댄 것 같아 지금 민망하네 약간 나댄어 지금 자 오늘 일본에서는 네 혼자 여기서 슬픈 포인트는 그거예요 혼자 히또리 대 300명 사망 325 혼자 SM 즐기다가 한 해 3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런 관계 우리나라도 이게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결코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나라는 SMO가 없겠냐 우리나라도 많지 사람 사는 데가 똑같아 그렇죠 한국은 좀 유교적 사회라서 좀 드러내기 힘들 뿐이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죽도리 같은 애 있을 거야 무슨 맥날 묵직함 우와 자 다음 뉴스인데요 네 근데 이건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그렇죠 뉴스를 준비를 했으나 네 근데 우리 죽돌군이 아는 지인이 현직 일본 기자분 네 국경 없는 기자회 분이신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어서 저 오시기로 해서 아마 그분을 직접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기사를 썼다가 지금 법정 공방 중이죠 유죄 맞지 않았나요 첫 공판에서 기사를 쓴 서울지국장은 지금 징역 18개월을 받았는데 받았죠 그러니까 그게 검찰 구형이 아니라 법원 선고 아니죠 그거는 구형이고 11월 27일인가요 조금 있으면 이제 떨어져요 선고가 법원 판결이 네 아마도 그런데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기자들이나 이쪽 사이에서는 말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살짝 다루려고 했는데 마침 기자분이 일본 기자분이 이 문제를 또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계셨던 취재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또 하도 떠들썩하니까 분명 그 기사가 허황된 기사는 맞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정윤회나 뭐 그런 그런 내용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기사 내용이 그렇게 단정적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풍문이 있다 이렇지 않았나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기사는 별로였지만 그걸 가지고 굳이 그 기자를 징역을 내려야 되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냐 하는 것은 이제 한국 기자들이랑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국경 없는 기자회 쪽에서도 이거는 인권 문제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자분이 직접 한국에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내가 취재해왔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며 그러니까 그 그 말이지 그 사건에서 취재했던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거지 네 네 우와 내 말에 꼭 그렇게 토를 달아야겠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일본 기자분이 내한을 해서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확정된 건 아니지 사실 그렇죠 옳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셔서 디테일한 얘기를 나눴으면 더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기사가 킬이 됐어요 네 집어치웠어요 집어치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빨리 또 하나 때워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왜 이런 걸 준비해야 근데 맨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응당 로또를 딱 하면 1등은 잘 안 되고 맨날 꽝이 되잖아 나는 뭘 이렇게 뚜껑을 열거나 손해를 넣어서 뽑잖아 항상 이런 게 뽑혀 아니 이걸 나는 개인적으로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육방송에서 일본 문화나 일본 사회의 심층적인 문제를 다루자고 했는데 맨날 아까는 그 SM플레이 혼자 즐기다 300명 사망 이런 거 들고 오고 일본 문화잖아요 아니 맞는데 문과 일본어로 문화는 뭐죠 문과 네 그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국내 뉴스죠 네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네 와이고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제 친구가 계속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군대에 있을 때 친구인데 맨날 만나자고 전화도 하고 막 문자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만났어요 지난 10년간 그래서 내가 죽돌이 잘 알지 사람을 되게 가려만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수모랑 그 친구 이름이 수모입니다 개인정보만 까대 그래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가 무슨 와이고수나 뭐 이런 걸 한대요 근데 와이고수라는 사이트에 가서 대표명을 클릭하니까 이름이 개네 이름이 개야 아니에요 와우와우 이름이 이스모야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사를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국경없는 기자 일본 기자가 온다고 하니 그 기자를 붙잡고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 기사는 킬 이번 주는 킬 그럼 뭔 땡빡을 해야 되잖아 검색을 했어 일본 일본 av 여배우가 국내 최초로 정식 팬 미팅을 한대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딱 이거 하자 그랬더니 죽돌이가 뒤에서 와이고수? 내 친구가 무슨 av 배우 뭐 기획 이벤트 뭐 한다던데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뭐 기획사 관계자야 모르겠어 전화해봐 잠깐만 그랬더니 통화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와이고수 개최하는 사이트인 와이고수 대표였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섭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스튜디에도 나와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 뉴스는 국내 뉴스 겸 어떻게 보면 홍보 같은 건데 와이고수라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청취자들께서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측입니다만 저희 청취자들하고 와이고수 유저들하고 많이 겹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많이 겹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와이고수라는 데가 처음 생긴 건 스타크래프트 게임 때문에 처음 생겼다고 해요 마사우님은 게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것뿐이라면 관심이 없지 네 그렇죠 없었겠지 전혀 없잖아 그런데 왜 우리 청취자들하고 와이고수하고 많이 겹칠 거라고 내가 짐작하느냐 스타크래프트가 옛날 스타크래프트지 요새 인기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이고수가 처 망하지 않고 아직도 건재해요 그 이유는 뭐냐 대표나 운영진들이 나름대로의 삶의 활로를 찾았다 는지 어떤지는 있다 물어보기로 하고 마음대로 어쨌든 와이고수가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저물지 않고 건재한 이유는 은꼴사 그리고 AV정보 아주 풍성해요 기름져요 직접 들어가 보셨군요 네 또 그분의 일가견 있으시니까 어느 수준인지는 금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찾아 들어가진 않고요 희한하게 검색에 걸려 사실 검색에 안 걸린다 왜냐하면 인증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풍성하다 레벨이 높다 그리고 속보성 신속하다 그리고 고수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유저들 우리 발키미 우리 니린이들 어린이들이 아니라 이제 니린이들 니린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아부나이 니홍고의 청취자들은 아린이 아린이는 좀 이상해 니홍고의 니린이들 청개구리 같은 인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차력 같은 거 할 때 어린이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프로레슬링 같은 것도 나오는 이런 거 꼭 붙여줘야 하는 우리 니린이들은 품번 환장을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와이고수에 많이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 지레짐작을 하는데 이 와이고수에서 이번에 메구리라는 배우분을 정식 초청해서 팬미팅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이 분이 유명한 분입니까 네 아니 진짜 처음 봤어요 네 아 진짜라니까 네 우와 처음 본 얼굴이야 처음 볼 수도 있지 네 근데 내가 체육 동영상을 좀 봤네 그렇죠 어디 가서 아 마사오님은 그 말을 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저는 이제 생활이니까 네 근데 쿠키에서도 보셨다고 아 예 큰일 날 수도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다 보듬하고 아 그래요 수영복 사진 하긴 기사도 많이 나왔죠 매구리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09년도 데뷔를 했는데 지금 중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데뷔 년도는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다작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G컵 G컵 G컵이 이명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G20 이런 거랑 관계가 없네요 컵이에요 컵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코드로 유명하냐면 육덕 좀 풍만함 이런 걸로 뭐 끝장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미모도 굉장히 출중하고 어 그리고 되게 지금 앞에 사진이 있는데 되게 미인이시네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 니린이들한테는 제일 좋은 게 다작을 근데 다작도 이제 S1에서 참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S1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떤 야 이거 말이 안 통 아니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큰 레이블이 있어요 굉장히 큰 근데 프리미엄급으로 되게 배우들 퀄리티가 높아 그래서 인기가 많아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럼 메구리는 어떤 급이야 그러면 한국에서 가수로 비유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글로벌 가수로 비유하자면 어떤 정도의 사람인 거야 넌 항상 그렇게 예를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글로벌까지는 몰랐고 일단 또 음악이 약해 내가 야구선수로 그러면 야구선수로? 응 야구선수로 뭐 로드리게즈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김현수 김현수 우리 두 사람의 김현수 왜냐하면 박병호처럼 무슨 연간 2년 연속 50톱런 돌파 막 4년 연속 홈런 왕 이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은 없죠 우리 현수가 우리 사모스 사할도 못 치는 쓰레기 무슨 안지를 만들고 있어 당연히 우리 두산베어스 김현수 선수의 실제 별명이 사모스예요 아 그래요 사할도 못 치는 쓰레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구에서는 삼할 때를 유지하면 되게 강타자거든요 그렇죠 사할은 전설이에요 그런데 삼할을 너무 늘 삼할만 치니까 사할도 못 치는 쓰레기 역으로 그런 별명이 있어요 오히려 존중을 하면서 더 그렇게 그렇죠 그런 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현수 선수가 사모스가 그런 박병호 같은 역대급 그런 기록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런데 큰 거 한 방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삼할을 유지하고 꾸준하죠 그리고 또 이제 메구리처럼 토실도실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김현수 선수에게 비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메구리는 김현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상하네요 많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 와이고수 운영진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고수를 운영하는 코코아 스튜디오 대표 이수모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기 죽돌군하고 군대 네 죽돌님이 이제 저희 선임이었죠 군대 생활은 지랄 맞으셨군요 너무 좋은 선임이었어요 진짜 봐 그러니까 친구가 되지 알겠습니다 이건 편집해 좋은 말 맨날 좋은 말 나오면 더 이상 안 물어봐 자 네 안녕하세요 와이고수를 창시해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하이카라고 합니다 하이카님 이수모 대표님과 하이카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려보죠 왜 AV 여배우입니까 일단 재밌을 것 같았어요 AV 배우를 섭외를 하게 되면 와이고수 사이트 내에서도 이제 그런 품번들이나 그런 야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이왕 뭐 이렇게 사이트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통화대로 가자 좀 더 이슈화하고 회원분들이 재밌는 것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원래 그렇게 AV라는 단어만 들으면 좋아졌습니까 근데 되게 부끄러워한다 아니 근데 지금 왜 AV 여배우입니까 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눈이 풀리기 시작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 이왕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와이고수라는 곳이 간략한 설명을 일단 우리 청취자들에게 해주시죠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와이고수의 실질적인 창시를 하고 운영하는 이 하이카님이란 분이 와이고수에서는 굉장한 네임드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창시하고 운영을 하니 당연히 네임드지 아니 그러니까 이 매구리 팬미팅에서도 그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하이카님을 보러 간다라고 할 정도로 네? 네 그 정도의 분을 지금 모신 거예요 아니 AV 여배우 매구리잖아 네 그런데 하이카님 아니 그 정도로 인지도가 있다는 거지 하이카님 그런가? 어쨌든 여자면 모르겠는데 여성 유저면 모르겠는데 남성 유저가 나는 매구리보다 우리 하이카님이 좋아요 하이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내가 유저예요 내가 유저인데 저는 매구리 따위보다는 우리 하이카님이 좋아요 변태죠 그렇죠?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상한 거야 알았어 댓글보다 그런 게 있길래 자 우리 하이카님 네 와이고수 네 지금 역사를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와이고수에 대해서 일단 우리 청취자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스타크래프트 사이트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머 사이트를 표방하는 그런 사이트가 됐죠 유머 사이트를 표방한다고 하시고 네 아까 이수모 대표님은 이왕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사실 의도는 유머 사이트였는데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저들이 좀 자유분방한 유저들이 많고 또 남성 유저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좋군요 자유분방 아 그러게요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쳤지만 어쨌든 저희 분방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렇게 사이트를 대충 보면 정치적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유쾌하게 노는 분위기 같아요 그 위키를 검색해봤어요 아 위키랑 위키가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위키 기억이 안 나요 위키가 많아? 네 뭐 나무 위키도 있고 DC 위키도 있고 뭐 되게 그게 달라? 다 다르죠 에나 위키 몰라 난 그냥 검색했을 때 그냥 위키라고 뜨면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근데 어쨌든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 이런 소개가 있더군요 소위 말하는 보수 극우 사이트들이 있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진보나 좌파 쪽 사이트들이 있죠 성향이 정치 성향이 그런데 와이구수는 그런 게 없다 중도다 근데 그것이 어떤 제3의 길이나 이런 3인주의 같은 중도가 아니라 그냥 유저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냥 은꼬이사 보고 좋아한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비슷한 표현인데 근데 그것 또한 의도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정치적 잣대를 한쪽으로 이렇게 들이대거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놔두다 보니까 욕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사람들이 얘기하고 왼쪽으로도 얘기하고 이런 거를 그냥 놔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자유방임했더니 사람들이 밝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게요 이건 인력적인 뭔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인간을 어떤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고 울타리에 그냥 지들이 알아서 놀게 방목을 했더니 서로 밝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은꼬의사가 올라오는 거군요 놔두기만 하면 놔두기만 하면 은꼬의사가 올라오는 거군요 본능대로 움직이게 되는군요 이거는 사이트 개발자나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논문 소재로도 한번 써봐야겠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AV정보 은꼬의사 말고 AV정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꽤나 수준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수준은 수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위는 아니고 수위가 높을 수도 있죠 높을 수도 있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하시겠지만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19세 인증을 해야 되죠 근데 수준이 높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고수들 덕력 체육동영상계 그런 덕력 높으신 고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자체적으로 저도 솔직히 그쪽으로는 일가견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는데 저도 좀 배우는 게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수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운영자로서 AV정보 파트에 덕력 있는 고수들이나 유저들에 대해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혹은 좀 부끄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나 이걸 얘기하는데 하이카님이 옆에서 지금 하이카님이 제 옆에 계시는데 되게 이제 얼굴 생김제도 되게 진중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을 정도로 하니까 뭔가 누가 보면 브릭스나 학부 사이트 있죠 하이스트 이런 사람들이 뇌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심장의학 이런 사람들이 저도 토론하는 사이트로 착각할 것 같은데 이 박사님께는 배울 정도로 다 그러니까 사이트 구성하시는 분들이 다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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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네요 어쨌든 와이고수라는 사이트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유저라든지 이런 트래픽 규모 대충 하루 평균 순 방문자는 대략 10만 명 정도 되고요 총 회원은 한 25만 명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ygosu.com ygosu.com 이 사이트의 메인으로 밀고 있는 게 그 av정보라는 코스 파트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좀 한 귀퉁이에 있는데 자꾸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시판에 그런 쪽의 정보를 자꾸 올리다 보니까 유저들이 네 그래서 메인에 여기다가 올려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운영하다 보면 되게 흔한 경우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렇네요 말 그대로 디시인사이드도 그게 디지털 카메라 사이트였는데 엉뚱하게 갤러리가 이렇게 터진 거잖아요 그 ygosu는 그냥 그 게임 그리고 또 지금 요새 메인으로 두고 계신 게 뭐죠 엽기자라는 게시판이라고 유머 같은 거를 올리는 게시판이거든요 유머나 또 아까 보니까 애니 네 애니메이션 게시판 축구 좀 다양하게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유독 대외적으로는 그쪽 체육 관련 쪽으로 체육 동영상 관련으로 이거 뭔가 아부나인 용어랑 비슷한데요 처음에 이제 마서우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시즌2도 그렇고 시즌1도 그렇고 진정한 교육방송 교육철학을 가지고 일본 문화와 사회를 소개하는 정말 제대로 된 방송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러고 있잖아 그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도 보세요 매구리 AV 배우 초청 팬사인회 이거 일본의 문화 관련된 거잖아요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그런 건 좀 있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와이고수하고 아부나인 용어의 차이가 있죠 와이고수는 운영진들이 좀 이렇게 좀 해 이렇게 다양한 것들도 있단다 유저들아 좀 이렇게 좀 해봐 그런데 AV AV 이런 거고 와이고수는 일본어로 공부해야지 청취자들이 그러는데 진행자가 AV AV 이런 거고 그렇군요 앞뒤가 바뀌고 그렇군요 그런 차이는 좀 있죠 알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7시간과 한일간 기자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려는데 이거 대신에 매구리님이 오신 거죠 알겠습니다 미뤄지는 바람 팬미팅이 12월 12일 12월 13일 양일간에 걸쳐서요 왜 하루에 끝내지 않고 이틀이나 뭘 이렇게 길게 하려고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일정이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토요일을 이렇게 2회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사 내용이 같나요? 네 일단 행사 내용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일 끊고 13일 끊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근데 이제 추첨을 통해서 한 두 분 정도 매구리 씨와 식사 또는 티타임 정도를 가질 예정 네? 왜 이렇게 좋아해? 제가요? 13일 이제 행사 종료 후에 진행을 할 거라서 아무래도 이제 12일 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첨이 되더라도 그 다음날 또 오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같다 12일과 13일이 같다 근데 행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행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팬 교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준비할 예정이고 여기 행사 내용 요약을 보니까요 팬 교류 이벤트 각종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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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저들은 못 보시겠지만 마선이 지금 표정이 되게 야릇하게 지금 이승호 대표를 보고 있습니다 게임 게임 그걸 무슨 게임이라고 그러더라 무슨 게임 바닥에 이렇게 뭐라 그러냐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X 동그라미 뭐 이렇게 있는데 팔다리를 붙여가지고 먼저 알겠다 트위스터라 그래 그걸 그러면 포즈가 되게 웃겨져 그렇죠 야해지거나 궁둥이 이렇게 들고 흐흐 뭐야 근데 그런 게임인가요 혹시 무슨 게임이죠 최대한 이제 소소하게 메구리랑 이제 좀 소통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메구리에 앉혀놓고선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세자 이따위를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메구리와 토크 가로열고 신청시 입력했던 질문 가로닫고 질문을 받는 거네요 고민상담 고민상담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기대가 돼요 그러게요 아마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의 고민상담이면 이거는 또 재밌겠네요 근데 저는 반대로 메구리 양의 고민상담 아 아 거대우 메구리씨가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참가한 사람들이 아프지 마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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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또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코스프레 코스프레 포즈 촬영 LOL 잔나 이름이 좀 묘하네요 LOL 잔나가 무슨 뜻이죠 LOL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 좀 하나입니다 LOL이 뭐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아 게임 게임 아 우리 둘 다 너무 게임을 안 하니까 되게 유명한 게임이야 LOL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잔나라는 캐릭터 네 여자 캐릭터죠 아 설마 무슨 밍크코트를 입고 다니진 않겠죠 그렇진 않은데 좀 의상은 적절한 노출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아 이분의 코스프레를 메구리님이 한다는 거네요 게임 LOL의 캐릭터인 잔나 발음 조심해야겠습니다 니 어제 잔나 아 예 또 잔나 아 예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사진이 그런 의상을 코스프레 한 포즈 그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그 입은 옷을 의상을 증정해요 네 아 속옷도 하하하하 속옷은 그런 빛이 진지해져 살 거예요 무슨 아니 모르지 메구리씨와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우리 오카자키 에밀리씨도 자신이 입은 브라자하고 팬티를 이렇게 경매 내놓고 판매하고 그런 사이트 있거든요 저번에 미즈나레이 팬티 얘기도 했다시피 그거는 뭐 이분들 이벤트에서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자주 선진은 나아요 선진은 뭐랍니까 선진은 뭐랍니까 우리 같은 후진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놀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흔하게 하는 그런 이벤트고 개인별 휴대폰을 이용한 메구리와 셀카 차량 및 악수 참가인원 전원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어떤 우리 작은아버지가 모르 것 같아요 모르죠 작은아버지가 한 일은 제가 알 리가 없죠 그렇구나 당연하지 작은아버지가 지방을 내려가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들러서 이렇게 뭐 하는데 우연히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거야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의 당선되기 전 그때 삼김시대 그때 아마 노태우 때였을 거야 통일민주당 당수였지 휴게소에서 만났는데 사람들한테 악수를 할 거 아니야 엉겹결에 엉겹결에 엉겹결이냐 엉겹결이냐 엉겹결 엉은 아니지 엉 엉겹 엉해봐 엉 엉겹결 엉겹결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김영삼 당수하고 악수를 했는데 정친이 얼마나 악수를 많이 하고 다니겠어요 그러게요 손이 정말 돌덩어리더래요 악수만으로도 그리고 기가 확 센 기가 느껴지대요 그런데 또 웃긴 건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인재 씨가 대선에 출마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또 어디 유세하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만난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악수를 딱 했는데 이 양반도 손이 돌덩어리 정치인 오래한 정치인 오래한 정치인들은 악수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대선 때 손이 아파가지고 손독이 올라가지고 분대갖고 그랬잖아요 그렇겠네요 몇백명 유세할 때 몇천명씩 악수를 하니까 참가인원 전원 내게 셀과 촬영 및 악수 보통일 아닙니다 그러게요 이분도 왜 고려님 너무 손으로만 하니까 이거는 좀 힘드니까 손 말고 다른 부위를 좀 그러게요 메구리님도 만지게 해주면 좋겠는데 뭐야 진짜 메구리님도 손이 좀 많이 굳은살 많이 베이셨겠네요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시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손 별로 안 써요 손을 안 쓰시는 입을 많이 쓰지 위험하다 이거 그냥 발을 만져도 되게 네 아니면 이런 것도 되겠네요 메구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니까 메구리님 마사지 마사지 이래서 메구리님의 손이나 발을 팬들이 다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사고나요 사고납니까 우리 니린이들 같은 것들이 아 그래요 마사지 큰일나요 1, 2차 참여자 중 2명을 추첨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네요 13일 행사 종료 후에 메구리와 간단한 뒤풀이 식사 또는 티타임 밥값은 누가 내는 겁니까 저희가 냅니다 메뉴가 뭡니까 짜장면입니까 메뉴는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자연스러운 메뉴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술자리 아닙니까 일단 메구리가 술을 많이 먹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하다못해 와인이라도 와인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독구리 뭐요 네 또 마사님이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대표님과 하이카 운영자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번에 하카세마이란 그라비아 아이돌분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계속 술을 먹자고 했는데 끝까지 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좀 한이 있습니다 아픈 얘기는 하지마 장소가 역삼동이에요 네 호텔이네요 그리고 아 호텔은 아니고요 이제 호텔 지하에 있는 이제 클럽 DA라는 곳을 아르누보 시티 호텔 지하 1층인 클럽 DA 네 아 클럽이면 그 DTTT 뭐 이런 클럽 얘기하는 건가요 DTTT 그건 뭐야 클럽을 안 가봤어요 나도 궁장궁장하는 거 있잖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옛날 홍대에서 클럽 초창기 때 많이 가봤는데 그리고 궁금한 저도 한 번 클럽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나는 락카페 세대야 아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좀 노출되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뭐 개인 신상이 좀 보호될 수 있고 좀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어두운 곳으로 이제 선정을 하려고 이쪽 클럽 DA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두울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되게 이제 오히려 막 밝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니지 아 뭐야 그 도쿄 모터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코엑스 같은데 그런 박람회 같은데 그런 건 조명이 환하지만 어떤 신차 발표회 스포트라이트 딱 쏠 때는 그 무대만 환하고 주위는 다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래야 부구하게 되죠 주목 효과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클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효과가 아니라 참가 인원이 부끄러워서 신분을 노출하는 게 꺼려져서 그렇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러게요 이거 왜 부끄러울 우리 비리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지 말라 그러면 개떼같이 아예 그래갖고 매구리 매구리 이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합법적으로 정말 팬심에 가는 거면 여자친구랑 가고 이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죠 경마장 가는 것처럼 경마장 하면 이꼴 중독 도박 중독 이게 아니거든요 딱 한 여기서 한 3만 원만 쓰자 되게 재밌는 데이트 코스가 돼요 경마장 같은 경우에 궁금하겠네요 어떻게 저도 이런 걸 한국에서 한다는 걸 처음 한국에서 처음 아닌가요 이런 게 아닌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오이소라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도 하고 음반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 건 있지만 이렇게 팬사인회 팬미팅 이런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팬미팅구죠 팬미팅 일본어로요 판미팅구 판미팅구 12월 12일 좀 시간이 되는데 한 얼마나 모였나요 지금 한 몇 명 정도 지금 한 개가 매진이 몇 명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은 뭐 천명까지는 가능한데 너무 많은 인원들을 신청을 받을 예정은 없고요 왜냐면 천명까지 가면요 단언합니다 사고나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죽도리 같은 애들 맨날 매구리 맨날 나 자꾸 늘어져 아무래도 이제 좀 비용도 높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8만원으로 세긴 세네 그러게요 한 사람당 8만원 세긴 세네 1만당 8만원이기 때문에 많아도 한 1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할인 같은 건 없고 그냥 무조건 8만원입니까 네 일단 양일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할인 없이 입금을 하고 계셔서요 8만원 8만원 12일 13일 양쪽 8만원 8만원 이렇게 다 하는 애들은 우리 민호르상 빼고 처음 봤어요 네 근데 많구나 그런 인간들 어쨌든 저도 당연히 참석을 해서 당연히 참석하는 겁니까 국내 첫 미팅 이 매구리 씨의 국내 첫 미팅도 의의가 있겠지만 av 여배우의 공식 팬미팅이라는 거는 이건 보통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한일 교류 av 문화의 교류가 조금씩 넓혀지고 있다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오이츠카사가 한국 독립영화에 출연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소라 아오이가 국내에 와서 활동을 하려다가 별반 생각보다 반으로 중국으로 가서 지금 중국에서 신이 났거든요 그렇죠 이런 계속 입질들이 왔고 또 우리 하카세마이 씨도 한국에서 활동을 모색하고 있고 이런 물결들이 차츰 차츰 넓어지는 와중에 국내 첫 팬미팅 공식 팬미팅 이 사례는 굉장히 역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문화들이 계속 음지로 가지 말고 그냥 양지로 드러나서 같이 보고 재밌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막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도 오히려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유통이나 그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예 깨끗하게 세금부터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세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따질 건 아니고 어쩌면 이 문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막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그런 막 포르노라든지 그런 게 음지에 있으니까 세금을 못 거두는데 상조경제 그러니까 이걸 양지로 다 드러내면 세금도 더 거두고 좋잖아 합법적으로 야 나는 정액권 끊어 무조건 끊어 그런 사이트 합법이 되면 그럼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한 달 월 얼마에 월 9만 원에 무제한 다운로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20만 원도 한다 그러니까요 마사원님 같은 분들은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런 거를 다 결제하실 분들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세금이 올라오고 그러면 얼마나 한국 복지도 늘어나겠습니까 네 2번비를 가져가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무튼 Y고수라는 종합 유머 이런 거를 밀고 싶었으나 AV 품번에 창고가 된 그런 아주 풍성한 그런 정보 사이트로 전락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우뚝 서게 돼 아니 아니지 대표라는 운영자를 모시고 전락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시 전달 유머 요새 많잖아요 유머스 그렇죠 재미있는 유머 애니메이션 이런 덕후 정보 이런 것들로 우뚝 서고 싶었으나 엉뚱하게도 응꼴 사라든지 AV 정보로 우뚝 서게 된 Y고수에서 국내 첫 공식 일본 AV 여배우 초청 팬미팅 갖게 됩니다 정말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행보라고 보고요 그러네요 제가 오히려 막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성공해야 사실은 이 첫 발자국이 중요하죠 첫 단추 이게 성공해야 나찜의 유키라든지 에밀리 오카자키라든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배우들 그리고 또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아키오 요시자와 이런 분들 쭉쭉 모실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이제 잘돼서 다음번에는 신오자키아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츠노미아 시온이라든지 요청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모모탄이라든지 형이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도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말하는 거는 저도 들어봤을 정도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네요 신오자키아 이런 분들은 저도 들어봤거든요 신오자키아이는 AV 배우가 아니죠 IV였죠 브라비아 정확히 얘기해요 우츠노미아 시온 요새 리오라는 이름으로 컴백을 했죠 잘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대화가 되는구나 되게 더 소외된 느낌이야 은퇴했다가 다시 컴백하면서 이름을 리오로 바꿨어요 그렇구나 리오인가 리오인가 헷갈리네 리오 맞아요 리오 맞죠 제 친구입니다 사실은요 정치적으로는 좌파 위파 극우 좌빨 숯골 이러면서 싸우지만 랜선의 이런 어떤 특정한 게시판에서는 모두 하나 되는 그렇죠 다 같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과 종파 순위파 시아파 시들 폭탄 던지고 테러하고 지랄하잖아요 AV 하나 던져주면 서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또 특히나 지금 사회 분위기가 연대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좀 잘 모르겠고 왜 연대가 필요한 것 같이냐고 AV 정보 사이트로 우뚝선 그건 아닌가요 Y고수 내심 그러고 싶지 않은 표정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Y고수라는 사이트의 방향이 좀 난담한 질문인데요 사실 지금 방향이 위도한 건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도는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썩 나쁘지는 않다 괜찮다 그런 느낌입니다 하이카님 옆에서 보면 정체하면 어울릴 것 같아 그런데 참 재밌지 않아요 저희는 이런 AV 이런 쪽으로 엮이는 거 의도하지 않았어요 팬미팅을 개최할 뿐입니다 그러게요 뭔가 아쉬웠어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참 뭔가 아브나인 연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요 트윗으로 우리 매구리 배우께서 직접 한글로 트윗을 올려주셨어요 드디어 여러분들 덕분에 서울에서 팬미팅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실제로 그렇나요?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많이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트 이렇게 하셨네요 골뱅이 매구리 m-e-g-u-r-i 그리고 숫자 0504 생일이신가 보네요 매구리 이름 옆에 또 원래 본명을 적어주셨네요 후지우라 매구 아 저게 본명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후지와라가 익숙하고 후지우라는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매구리 검색을 할 때 매구리 검색하잖아 그러면 한글로 사람들이 후지우라라고 안 치고 후지와라라고 오타를 치고 고짐은 꼭 지적하고 싶네요 그러게요 이번 기회에 또 이름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지와라가 아니라 후지우라입니다 후지우라 매구 뭔가 av 정보방송이 된 것 같아요 문화 일본 문과 문화죠 미혼문과 그런 거죠 그래서 트윗도 올렸고 많이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단추 첫 발자국이 성황리에 끝나야 성공해야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렇죠 더 많은 그런 여신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성인들이 정말 즐겁고 유쾌하게 양지로 와서 여자친구랑도 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내 살아생전에 이 분들을 실제 내 눈알로 볼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중요하죠 한국에 뭐 아까는 뭐 양지 문화 뭐 합법화 뭐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제 코도 그냥 하는 소리고 나는 그냥 아 그렇구나 운이 좋으면 피부도 스칠 수 있다 악수도 할 수 있다 살아생전에 야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태어날 때 내 살아생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사강할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아 그건 그렇죠 그것처럼 내 살아생전에 나쯤 유쾌 실제로 볼 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희망 그러니까 뭐 아부나인 이용구에 한번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네 한번 부를까요 그러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야 뭐 또 가리봉산 2번지에서는 나영민 씨가 와갖고 나쯤에 유쾌라고 어기지 말라 네 자 우리 오늘 그 와이고수 운영진과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 자 끝으로 각자 한마디씩 우리 하이카님은 유저들에게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이 팬사인회 신청을 하게 될 청취자들에게 각각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와이고수 많이 이용해 주시고 좋은 정보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의도하지 않는 거 맞습니까 위도는 안 했는데 뭐 아무튼 좋은 정보는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일단 팬미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소소한 접촉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계속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그게 떠올랐어요 어떤 거요 우리 제3공화국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산업수출금자탑 산업금탑 은탑 이런 걸 백만불 돌파 그렇죠 막 탑 세우고 막 그랬죠 그리고 상도 상패가 탑 모양이었어요 뾰족하게 그런 거 막 수여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정권은 뭐 하는가 이런 산업역군 수출 1억불에 못지않은 내수시장을 진작하는 이런 창조경제의 역군들에게 상을 안 주고 무엇 하는가 한일교류의 정말 진정한 발전 나중에는 세금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인데 쭉 빨아들일 수 있는 세금을 정부에서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블루오션인데 무엇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 드렸습니다 정권 비판 자회 비판 알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니뽕이다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나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지난 후에 완벽한 방송을 해서 오늘은 반성할 게 없었다 항상 없어 그래서 반성할 게 없는 완전 무결한 방송이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또 알았죠 일본의 새로운 문화 일본에서는 매년 300명이 300여 명이 혼자 즐기다가 사망한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또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도 좀 관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있나 경제적으로 이런 통찰을 하는 방송이 어디 다들 100이면 100 수준 떨어진 인간들은 일본에서는 혼자 SM을 즐기다가 300명 넘게 죽는데 SM 이럴기만 하지 우리는 최저임금 경제적 침묵 이런 거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러게요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회자찬이니까 부끄럽네요 이런 통찰력 이런 깊이 있는 방송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첫 단추 잘 꼽아야 돼요 사상 최초로 공식 팬미팅 av 여배우 매구리상 이게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 그래야 이제 한일 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봄물 터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또 이제 예전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가 산케이지 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매구리님이 아 매구리님이 아 매구리님이 마사우님이 이걸 대신해서 매구리님을 또 소재로 가져왔네요 저는 가치 있는 교환이었다고 봐요 네 산케이서울지국장보다 매구리씨가 훨씬 중요하죠 국제적인 이건 인권 문제보다 매구리님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거는 그렇게 따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케이서울지국장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서 지금 저 뭐라고 시부리고 나한테는 몰라 아니 그분이 좀 이상한 기사를 쓴 건 맞지만 그게 또 한국에서 그렇게 징역을 먹이려고 하는 게 몰라 몰라 매구리 국제인구리 국제인권 문제 매구리 알겠습니다 가격이 좀 세긴 세네 그러게요 참가비가 8만원 이게 뭐 2시간은 3만원짜리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8만원 받는다고는 하네요 어떻게 이벤트가 진행될지 궁금하긴 해요 이런 거를 정말 마선이 말씀대로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이런 문화들이 양지로 나오고 좀 더 깨끗하고 즐기고 재밌는 그런 걸로 정착이 될 텐데 이승환 씨가 공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잘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행사도 판에 박힌 게 아니라 어떤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도나 안아깝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방금 전에 나오신 와이고스 대표님이랑 운영자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재밌어서 한 거지만 엄청난 일을 하시는 첫 단추를 깨미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정말 매구리상의 국내 첫 공식 팬미팅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이벤트팀 와이고스 측과 차후 논의를 거쳐서 매구리상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안 하면 어쩌지 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포기가 빠르죠 제 친구를 잘 꼬셔볼게요 우리 니린이들은 포기가 빨라 같이 같이 즐기는 합법적으로 성인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고 서로 좋아하면 그렇게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나 죽어요 조심해 우리 니린이 자 우리 니린이 여러분들 오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니린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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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真夏の幻 真夏の幻